XSFM입니다. I, D, W, K 그하실의 유승균 PD입니다. 싸우는 이유가 아주 간단하거나 아주 표면적인 줄로만 알고 살면 당장은 편한데 장기적으로는 빡셉니다. 싸움이 삶에 필요하고 삶을 움직인다는 중요한 원칙을 이해하는데 실패할 테니 삶의 의미도 이해가 덜 되는 편이겠죠. 왜 싸우는지 배우는데 요구되는 시간은 엄청나겠지만 그것은 알기 싫다는 2시간만 쓰기로 하겠습니다. 지구상의 청취자 여러분 특히 북방구의 청취자 여러분 나쁜 주말입니다. 조심 또 조심하십시오. 저는 윤세민 에디터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윤세민입니다. 저는 서울 지역을 주로 운전하고 다닌단 말입니다. 네. 동부간선로를 운전을 하고 지나가다 보면 중랑천을 만납니다. 중랑천은 천변이 사람의 손이 잘 닿지 않도록 조성되어 있습니다. 최대한 자연스럽게 놔두어야 범람을 좀 덜하기도 하고 범람을 덜하게 만드는 그동안 많은 시스템을 갖추어놨고 그 나머지 활용점정은 어찌 보면 자연의 상태를 최대한 유지하는 걸 테니까요. 그래서 한강변하고 다르게 둔치의 공사 같은 것도 현대화되지 않았습니다. 가급적. 모래사장 비슷한 것도 좀 있고 진흙들도 그대로 좀 나와있고 그래요. 그래서 새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멀리서 지나가다 보고 있으면 아저씨 아줌마들이 물놀이를 하나 싶을 정도로 큰 새요? 왕새? 외가리들 이런 양반들이 혹은 큰 철새들이 많이 붙어있습니다. 근데 그 새들도 서로 좀 떨어져있어요. 분위기 파악을 하는군요. 보면서 역시 올바른 자연은 거리두기를 하나 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과 떨어져있으니까 사람 손을 잘 안 타는 종들도 많이 살고 지들도 알아서 떨어져있고 거리 잘 둡시다. 본의 아닌 게 가까이 있게 지낼 존재들이 있습니다. 이 존재들하고는 커뮤니케이션이 늘 넘쳐납니다. 그렇죠. 싸워야 돼요. 인류의 본질 혹은 동물의 본질 중에 하나를 배우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우리는 싸울 때 그거를 되게 안간힘을 쓰는 것 같아요. 나 화 안 났어. 싸우자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오해가 또 생기고. 방어하니까요. 네. 근데 방어를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방어를 해야 저쪽이 공격을 하죠. 그럼 내가 맞고 뭘 잘못했는지 알 때도 있죠. 그렇죠. 싸움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네. 혼란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UFO가 쳐들어오거나 UFO가 와서 뭘 던지거나 전쟁이 일어나거나 큰 눈보라가 오거나 이러지 않으면 심시티는 더 이상 플레이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혼란을 쓸모있게 쓰는 법에 대해서 배웁니다. 9년 동안 그 할 시위를 하면서 제가 여러분이 허락을 해주시는 바람에 방송이 늘었습니다. 네. 9년 전부터 그 생각은 했거든요. 계속 연습처럼 생각하면서 열심히 실전을 하면 뭔가 늘지 않을까? 그리고 진행을 하면 할수록 늘 그런 방식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아, 저런 문제점이 있구나. 저런 보지 않은 것이 있구나. 그걸 늘 감탄하면서 방송을 해왔습니다. 근데 모럴 컴뱃만큼은 달라요. 진행을 하면 할수록 제가 무너져요. 내가 맞는 방식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고 하니까요. 네. 내가 틀렸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나는 어떻게 살았구나. 나 객관화 해본 적 별로 없어요. 저는 지금까지 솔직히 말하면 이 방송 하면서 진행하는 혹은 방송을 만든 저 자신을 무너뜨리는 경험은 흔치 않습니다. 지금까지를 진행하면서 저한테는 귀해요, 그래서. 실제로 말씀하시는 거 첫 시간도 어? 보통 그게 옳은 거라고 배웠는데? 맞아요. 우리 둘 다 그런 방향이었어요. 하는 순간들이 많이 있었어요. 잠시 후에 무인과 함께 호반의 세계로 떠나보시죠. 그것을 내게 싫다는 프랑스에서 온 비밀의 레서피 온유 마카롱 이달의 피씨로 만나는 컴스테이션 반려세제의 깨끗한 생각 정치사회 전문 책 구독 서비스 마키아벨리의 편지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회전초밥이라고요. 왜 막기만 먹어? 응? 막기? 당신의 문 앞에 배송되는 정치 막기? 아벨리의 편지 선정위원이 선정한 이달의 책 독서의 깊이를 더해줄 가이드북 독서 모임과 강좌 할인권까지 극단적인 주장이 휘둘리지 않는데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정치발전소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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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휘하? 당신의 문 앞에 배송되는 정치 막 휘하? 벨리의 편지 선정위원이 선정한 이달의 책 독서의 깊이를 더해줄 가이드북 독서 모임과 강좌 할인권까지 저자와의 대화와 특강도 준비되어 있어요. 정치발전소 제가 마카롱이 기대했던 모든 것이었어요 네 온유 마카롱이요 입안 가득 프랑스의 달콤함 온유 마카롱 자 오늘은 조물주가 내려준 광고가 없기 때문에 제가 알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의류 관련 리뷰를 소개를 해드리죠 저희 몰에 달려있는 리뷰죠 네 이대기님께서 제목은 완전 실패 화이트맨투맨과 풀오버 후디가 이렇게 빨리 빠질 줄이야 학습하지 못한 인간의 피해해 이렇게 말씀해주셨는데 실제로는 학습하지 못한 건 저죠 물량 면에서요? 제가 정말 최대다 이렇게 말씀드릴 때는 정말 빨리 안 나가요라는 뜻이에요 제가 진짜 그렇게 믿는다는 뜻이에요 저는 학습하지 못했죠 정말 하체가 찢어지도록 영끌해서 만들어내거든요 근데 이럴 줄 몰랐죠 그거는 학습하지 못했다기 보다는 학습 외의 물량인 거잖아요 게다가 만약에 여러분이 만족하지 못하실 만한 물량이 나왔다면 그건 생산당가가 올라간 측면이 좀 있거든요 정말 돈을 들이부었는데 저 박스 퀄리티 유지하자고 생각했는데 종이값 좀 오르고 그리고 리플렉티브 천이 이렇게 비쌀 줄 몰랐고 그리고 이 원단이 조금 더 올라갔고 그리고 그 알신 후디는 염색을 새로 했거든요 있던 원단이 아니라 그 값이 이렇게 나올 줄 몰랐고 등등등등등 비닐도 좀 더 비싸졌고 그래서 좀 못 맞춘 게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더 만들겠습니다 더 제작이 들어가나요? 추가 제작은 합니다 추가 물량이 풀리게 되는 건가요? 네 가장 빨리 빠진 물량 위주로 추가 생산은 할 텐데 추가 염색돼야 될 테니까 타이밍을 언제 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못사서 화난 놈님이 저목은 UMC 거짓말쟁이 최대 물량이라고 했는데 왜 동의 났느냐고 뭐라고 하셨습니다 추가 물량을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최대 물량은 맞아서 거짓말은 아니에요 거짓말은 아니에요 네 최대 물량은 비교급이잖아요 네 최윤희님 그 아실 옷은 다 갖고 있는데 매번 입원옷이 제일 마음에 들어요 갈수록 옷 만드는 실력이 늘어나는 듯 이러다 UMC 옷장사로 전업할까 걱정됩니다만 곧 나올 후디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저는 이게 저희하고 저희보다 매출이 조금 더 많은 업체로 알고 있는데 프로레슬링티즈 닷컴이라고 저희 같은 중소기업이 있어요 여기에 모델을 정말 열심히 연구해서 저희한테 맞게 적용을 해본 거거든요 거기는 이제 프로레슬링 캐릭터의 옷들을 프로레슬러 인디 레슬러들 수익이 없는 사람들의 수익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낸 회사예요 그래서 인디 레슬러들의 알아서 돈을 벌고 살아야 되는 인디 레슬러들을 상품화시킨 티셔츠를 팔아주고 통합적으로 로얄티를 받아주는 플랫폼 역할을 하죠 그 회사는 항시장사를 하는데요 저희들은 옷장사로 전업을 하진 않을 것 같아요 걱정 마십시오 나상준님이 그 알실 다크그레이 맨투맨 색상이 독특하면서도 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의도하신 바죠 다크그레이지만 아주 옅게 초록빛이 나서 다크그레이 특유의 올드함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 알실이 뭔지 XSFM이 뭔지 모르는 지인들도 그 맨투맨 어서 샀냐고 색이 예쁘다고 물어봅니다 이 의도하신 바죠 이 의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히 평화건대 여름 티셔츠보다 퀄리티나 디자인 면에서 월등하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름 티가 원단은 조금 더 구하기 어려웠습니다 여름 티 원단은 진짜 신기해요 심지어 옷장사 하시던 어머님께서도 그 달걀머리 캐릭터는 뭐냐 귀엽다 하시네요 이번 디자인은 성공이라고 판단합니다 주강홍님의 제목은 왜 요파시 블랙 인기 없어요? 정말 예쁜데요 그런데 박스가 더 멋져요 정종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과장 많이 보태서 명품 사면 주는 박스보다 질은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주강홍님 저도 몇 년밖에 안 해봤지만 이 일하면서 배운 건데요 모든 제조업이 마찬가지입니다 박스에 힘주지 않습니다 소비자에 대한 예의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데 비용을 많이 높이지 않는 것 저는 뭐 우리는 옷을 파는 거기도 하는데 옷 질은 사실 보장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초짜니까 경험을 파는 거니까 박스를 일부러 비싸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소장을 중요시하는 분이 사장이다 보니까 그건 그렇습니다 명품 박스들도 제가 찾아보면 얇아요 이렇게 두껍지는 않아요 실제로 그렇게 두껍을 필요도 없잖아요 우리 마누림이 또 털복숭이로 샀냐고 물어요 그 어리실처럼 얼른 이름을 만들어줘야 할 것 같아요 아 요실이 아직 이름이 없습니다 구매해 주신 많은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이게 감당 못할 많은 물량을 저희도 입장에서는 찍어낸 거라 교환 수량도 상당히 많은데 조물주가 최대한 열심히 받고 있기 때문에 교환 물량 있으시면 뒤로 빼지 말고 교환 신청해 주십시오 부디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싸우면서 얻는 교훈 싸움을 배우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정은혜 무인이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할까요? 오늘은 왜 우리가 싸우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얼마나 직관적이고 거대한 주제입니까 청취자 여러분 왜 싸우느냐? 근데 저희가 이제 싸움을 얘기를 하다 보면 보통 싸움을 되게 좁게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이기고 지는 이것만 생각하는데 저를 무인이라고 불러주시니까 굉장히 영광이에요 제가 무술집 딸이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무술집이라는 말은 살다 처음 들어봅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제 무술을 하시는 거를 보고자고 아 진짜요? 네 진짜예요 아버님이? 네 아버님이 합 한 20단 정도 되시거든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제 무술에 대한 관심이 많고 근데 무술집이라는 포괄적인 지칭은 처음 들어보네요 저 처음 해봐요 태권도장이라든가 아무튼 부모님이 무인이셨어요 이내자고 다 하셨군요 태권도, 학기도, 검도, 학기도 다 하셔가지고 그럼 무술집이 많네요 무술집이 많죠 무술집 딸이고 집에서 아버지가 맨날 공중부양 연습하시고 웃겨 보여요? 이 책에 이제 무술에 대한 사실 은유가 굉장히 많고 아 그래요? 배운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 맞아요 좀 있어요 무술에 대한 오마주가 사실 굉장히 많고 네 왜냐하면 이제 싸움을 무술로 이제 빗대한 생각해보게 되는 이유는 사실 뭐 태권도를 배운다든가 뭐 이런 뭐 유도를 배운다든가 하면은 처음부터 치고 박고를 배우지 않아요 거의 안 배워요 사실 네 낙법부터 배우고 자세를 잡는 것도 배우고 맞아요 띠를 두르는 것도 배우죠 그렇죠 그 전체가 어떻게 보면 무술인 거고 나중에 인사하는 것까지 배우고 그런 싸움을 상상하면서 사실 이 책을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련은 사실 무술을 배울 때 굉장히 적은 요소이고 싸움은 이 전체 그러니까 뭐 벨트를 메고 아까 이제 어제 저번에 그런 말씀하셨지만 우리 지금 싸우자라고 공평을 하는 것부터 포함해서 지금 여기가 우리가 싸우는 자리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 표시를 하는 것 도복을 입는 것 그다음에 인사를 바르게 하고 시작하는 것 그다음에 이 모든 것이 싸움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복싱을 배우러 가도 태권도나 합기도를 배우러 가도 의복부터 배우죠 그렇죠 이게 띠를 매는 것도 사실 쉽지 않거든요 의복을 어떻게 바르게 가지런히 할 거고 그걸부터 배우고 그다음에 인사하는 법 배우는 거고 이 의식이 있죠 의식을 치르는 것을 제일 먼저 배우고 사실 제일 마지막에도 어떻게 의식을 치르고 나오느냐 이걸 배우죠 그런데 우리가 싸움을 얘기하면 왜 맨날 누가 이겼냐 어떻게 이기냐 이 얘기만 하는데 사실 싸움을 처음 배울 때는 누가 이기는지과 무관한 걸 먼저 배우네요 그럼요 이제 싸움을 잘하기 위해서 정정당당하게 싸우기 위해서는 앞뒤가 필요한 거고 싸울 장소가 필요한 거고 그런 구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구조를 배워본 적도 없고 구조를 생각해 본 적도 없는 것 같고요 이 책에도 실제로 커버의 디자인에는 조그만한 사람이 나와 있어요 맨 앞쪽에는 흰띠를 메고 있고요 도복을 입은 사람이 맨 뒤쪽에는 검은띠를 메고 있습니다 아 그런 디테일이 있었군요 네 나올 때는 고수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네 뭘 그러네 제가 그렸는데 처음 알았어요 자 이분은 미술치료사로 위장하고 계시다고요 감동이네요 무도를 마스터해 주는 책이에요 네 왜 싸우는지를 오늘 배운답니다 우리가 네 맞습니다 사실 왜 싸우는지는 제 주 관심사가 아니었어요 어떻게 싸우는지가 주 관심사였는데 자꾸만 물어보니까 그래서 왜 싸운데? 이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저도 한번 탐구를 해보기 시작했는데 싸움의 이유야 물론 굉장히 많겠죠 우리가 싸움의 5만 가지 이유를 쌓이겠지만 대부분의 싸움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문화와 문화의 싸움 내가 갖고 있는 문화 이제 문화가 우리 나라의 문화일 수도 있고 우리 어떤 공동체의 문화일 수도 있지만 개인의 문화일 수도 있어요 개인의 문화일 수도 있고요 가족의 문화일 경우들이 되게 많죠 우리 집에서는 양말을 이렇게 벗어 이것도 이제 우리 집안의 문화인 거고 맞아요 우리 집에서는 이런 순서로 어떤 일을 해 근데 다른 순서로 다른 방식으로 뭔가를 하는 사람 만나면 굉장히 불편해져요 왜냐하면 내가 배워온 그 방식이 나한테 너무 당연한데 우리 집에서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가 이렇게 할 것 같거든요 그렇죠 온 우주가 이렇게 하는데 넌 왜 아니래? 이러면서 이제 싸우게 되는 거예요 진짜 저도 이제 친구랑 같이 살 때 진짜 사소한 거 발을 안에서 닦고 나오느냐 밖에서 닦느냐 샤워를 한 다음에 그럼요 그런 거 갖고 싸우죠 그리고 설거지를 하고 나면 싱크대를 전체 청소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설거지만 하면 되느냐 우리가 전에 몇 번 얘기했던 유리창을 세로로만 닦느냐 가로로만 닦느냐 그렇죠 그렇죠 제가 본 문화와 문화의 대결 중에 제일 웃겼던 건 영남 출신의 사람하고 처음 연애를 한 사람이 영남어는 친해지면 사람을 한 글자로 부릅니다 그거 아세요? 그게 뭔데요? 이름이 희로 끝나면 희아라고 부릅니다 아 네 뒷글자만 부르죠 훈이로 끝나면 훈아라고 부릅니다 그건 굉장한 친근함의 표현이죠 근데 이 사람이 충청권 사람이었는데 처음엔 자기만 그렇게 불러주는 줄 알았는데 모두를 그렇게 불러주니까 화가 난 거예요 애칭이 아니었어 네 그래서 경험을 시켜주려고 자기 고향에 데려간 거예요 모두가 서로 그렇게 불러준다는 걸 얘기하려고 네 그렇기 전까지는 싸웠다는 거죠 문화와 문화의 대결 너무너무 흔하죠 근데 이게 문화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이제 그 예로 제 책에 이제 삶은 달걀 얘기가 나오는데 이 얘기가 뭡니까? 이 얘기가 뭐냐면 이제 몇 년 전에 저희 집에 친구들이 놀러 왔어요 친구 놀러 오면서 먹을 걸 싸웠는데 삶은 달걀은 누가 싸운 거예요 그래서 와 신난다 하고 저는 이제 부엌에 가서 라면 수프를 뜯어서 갖고 온 거죠 오 근데 사람들의 반응이 뜨악하는 거예요 아니 웬 라면 수프? 그때 전 정말 너무 놀랐어요 아니 라면 수프에 이렇게 달걀 찍어 먹는 거 아니었어? 근데 아무도 안 그런다는 거예요 저는 어린 시절을 한국에서 살다가 외국에 살다가 한국으로 들어온 지 좀 됐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다 라면 수프에 찍어 먹는 줄 알았어요 그때까지 근데 알고 봤더니 우리 집에서만 그렇게 하는 거였어요 이게 굉장히 사소한 예일 수도 있지만 저한테는 너무나 충격적이었거든요 어떻게 사람들이 계란을 라면 수프에 찍어 먹지 않지? 아니 근데 요즘 많이 하는 말 너넨 그거 안 해? 너넨 그거 안 해? 이거 당연한 거 아니야 어떻게 그냥 이렇게 이러죠 그냥 너는 왜 아내가 아니라 아니 어떻게 사람이 삶의 달걀을 라면 수프에 찍어 먹지 않아? 넌 사람이야? 이렇게 되는데 이런 얘가 얼마나 많을까 싶은 거예요 저도 옛날에 라면 수프는 한번 먹어보고 싶네요 맛있을 것 같네요 너무 맛있어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저도 옛날에 일단 맛있을 건 당연하고 그런 대화는 해본 적이 있어요 순대를 소금에 찍어 먹는 놈하고 말할 수가 없다고 그런 거죠 그런데 이게 사소한 예인데 수도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게 그냥 나한테 당연한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당연한 것이 온 모든 사람들 온 우주에 당연하기 때문에 이 당연한 거를 하지 않는 너가 이상한 거야 이렇게 되는 게 이제 문화 문화의 싸움이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로 많이 일어나는 싸움의 원인은 제 생각에는 나가 누구냐 처음엔 문화의 차이라고 생각했으면 두 번째는 내가 나를 서술하는 방식과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이런 이런 사람이다 그런데 이게 짧게 말하면 이렇지만 사실 길게 얘기하면 나는 어디서 태어났고 어디서 어떻게 자랐고 우리 부모님 누구고 난 이런 삶을 살았고 이러고 저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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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난 이런 사람이야 그런데 이제 어른이 되면서 점점 그 이야기가 굳어져 버리고 내가 곧 이야기가 되는 경향이 있죠 그리고 누군가가 그 이야기를 공격하면 굉장히 화가 나고 실제로 내가 제일 좋아하는 나이 들어가면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내 얘기가 늙은 군인의 훈장처럼 있는 그런 사람 말고 도화지 같은 사람이죠 같이 써나갈 뭔가가 있고 아 그 좋은 예네요 들어줄 내 얘기 뭔가가 있는 사람한테 호감을 확 느끼지 맞아요 내 얘기가 너무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 당신이 쉴 곳이 없는 사람을 좋아하잖아요 그게 이제 보통 많은 이들이 소개팅을 실패하는 이유죠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런 사람인 거를 알리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는 그러니까 내 친구지만 내놓기 부끄러운 거예요 야 너 어디 가서 네 얘기 하지마 도화지 같은 사람이라는 게 굉장히 좋았는데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도화지가 사실 빈 도화지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나란 사람이 없진 않아요 그리고 나란 이야기가 없진 않은데 이야기가 나라고 헷갈리는 거에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이야기를 구성하는 방식이 한 줄이라는 게 문제예요 사실 굉장히 지저분한 글일 거예요 되게 하이퍼텍스트적인 누구를 만나서 얘기하는 거에 따라서 그 이야기가 구조가 계속 바뀌는 하이퍼텍스트 그림도 있고 그림도 있고 딸림 문서도 있고 밑줄도 구조 있고 화살표도 있고 하이퍼링크도 있고 링크도 엄청 많고 그래서 어떤 링크를 건드냐에 따라서 어떤 페이지로 넘어갈지도 모르고 도화지는 도화지기인데 여러 가능성을 내포한 건데 이것을 우리가 스토리로 얘기할 때 경향이 뭐냐면 한 줄로 얘기해요 맞아요 한 줄로 얘기해서 마치 이 한 줄이 진실이고 사실인 것처럼 그것이 아니라 수많은 한 줄 중에 하나일 뿐이죠 이거를 간과하면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이제 내가 말이야 내가 왕년에 이런 사람이었어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내가 누군지 몰라? 나 이런 사람이야 그래서 이제 문제가 그 이야기에 나를 끼어넣기 시작하죠 맞아요 나는 이런 사람이었어 너 왜 나 몰라 이러면서 싸우게 되기도 해요 사람이 우스워 보이는 순간이 그때거든요 맞아요 나를 한 줄로 설명하는 사람 맞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다들 좀 어느 정도는 그러지 않나 한 줄로 설명되는 사람을 진실되다라고 느끼는 부분도 있어요 아 저 사람은 얼마나 진실되면 속과 겉이 똑같을까 뭐 이런 얘기하죠 그런 사람 좋아하고 또 한 줄로 설명이 되고 한 줄로 보여진 사람들 되게 좋아하고 순수하다고 여기도 하고 그런 사람 없다라고 생각해요 굉장히 여러 줄이에요 양가족 감정인데 상관없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월라 아들이 저도 월라일 때 이제 안 가던 동네 술집에 가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걸 좋아합니다 저는 듣다 보면 주로 목소리 큰 사람이 하는 얘기는 나는 이런 사람이다 얘기예요 보통 그렇죠 보통 그렇죠 그리고 그 나는 이런 사람이다 얘기에는 보면 자꾸 MBTI나 혈액형 같은 게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걸 들으면서 때로는 로망처럼 느껴져요 나도 저런 사람들이랑 아무 생각 없이 놀아보고 싶다 얼마나 생각이 없을까 이러면서 근데 아무 생각 없이 못 놀아요 왜냐면 그런 사람들이랑 아무 생각 없이 노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그 사람 한 명밖에 없거든요 근데 어울리면 지옥이에요 왜 겁나 싸우고 싶어요 여튼 딴지를 걸고 싶죠 맞아요 왜냐면 이제 왜 블랙스완이란 거 블랙스완이란 거 블랙스완이란 거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설명해 주십시오 블랙스완이란 거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스완이 한국은 뭐지 백조 백조는 하얗다 백조는 하얗다죠 모든 사람이 백조는 하얗다고 생각해요 근데 블랙스완이 하나가 딱 나타나면 검정 아 검정 백조 말도 안 되네요 한국말로 네 검정조 흑조 흑조가 한 마리가 나타나면 백조는 하얗다라는 게 사라지죠 근데 이제 우리는 백조는 하얗다라는 걸 굉장히 주장하고 싶은 나머지 검은 흑조가 나타나면 걔는 없는 거야 걔는 이상한 거야 걔는 사실이 아니야라고 취부하는 경향성이 있는데 존재를 없애려 했죠 존재를 없애려 했죠 근데 흑조뿐만 아니라 뭐 땡땡이 조도 있고 달맛이 한 꼼데깍숭 백조 네 그리고 뭐 이게 흰색이 있는데 달만 달만 반달이 되면 약간 놀이끼리한 것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거죠 오프 화이트 백조 딴지를 걸고 싶은 사람은 야 왜 백조가 해 되도 있어 나 봐 나 여기에 점 하나 있어 이렇게 말하고 싶기도 한 거고 이 모든 것이 사실일 건데 마리티즈 입 봐봐 다 누래요 변색돼가지고 아 그래요 맞아요 그러면 뭐 진흙탕이 둥글면 이상한 색깔이 될 수 있는 거고 이게 어떤 논리를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건지 알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의 대다수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어떤 들어가 있던 스테레오 타입이 있는데 대다수 사람 아니어도 좋아요 내 마음속에 있는 스테레오 타입이 있는데 거기에 맞지 않는 걸 상대방이 하고 있다 라고 하면 무시하는 걸 넘어서 이 사람의 존재를 이 사람의 존재나 이 사람의 특성을 지워버리기 위해서 공격해요 맞아요 그래야 이런 거죠 이 가설이 맞거든요 무슨 가설 콩나면 돼 콩나고 뭐죠 파씨면 돼 판난다 이 가설을 믿고 싶어 해요 이게 사실이어야지만 된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근데 그게 사실이 아니다라는 걸 깨달았을 때 정말 충격이었어요 콩을 심었는데 비가 많이 와가지고 파씨가 떨어질 수 있는 거고 파씨를 심었는데 동물이 지나가다가 똥을 놨는데 거기 씨앗에서 다른 게 살 수 있는 거고 세상은 굉장히 복잡하고 얼마든지 민들레는 피고요 그럼요 민들레는 진짜 어디든 다 피고 세상은 굉장히 복잡한데 불구하고 우리는 아까 일자로 생각하는 걸 되게 편해하고요 나라는 사람을 한 줄로 세상을 한 줄로 설명하길 편해할 뿐만 아니라 세상 또한 한 줄로 설명하는 경향성이 있어요 그래서 너가 예를 들어서 너가 나쁜 짓을 해? 그럼 넌 나쁜 놈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나쁜 짓을 해? 상황이 안 좋아서 이런 거 굉장히 마인드 게임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근데 사실 복잡하죠 근데 이제 아까 왜 싸우나 했을 때 첫 번째가 문화와 문화의 결투 얘기를 하고 두 번째는 나의 스토리에 대한 거를 지키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 모든 것이 사실 우리가 인간이라는 존재 나라는 존재를 되게 픽스하고 싶은 어떤 고정된 것으로 보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어서 이기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우리가 말하는 모든 건 그냥 나쁜 건 아닙니다 쉽게 하고 싶다 맞네요 쉽게 단순하게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MBTI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애니어그램도 9번이야 나 10번이야 뭐 이런 거 근데 뭐 이제 좋은 영향을 끼친 것들을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아니 그 사람이 처음에 불편하다고 아주 복잡한 프로그램에서 매크로를 돌리다 말고 나중에 개발자가 됩니다 그 사람은 훌륭한 UX를 만드는 사람이 되겠죠 이런 것을 가지고 많이 고민한 최대한 편하고 싶다 근데 내 마음속에서 인간관계를 형성할 때 최대한 편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나 못되게 굽니다 사람들한테 한 줄의 이야기를 만들고 싶어하기 때문에 그럼요 자기의 만들어놓은 카타고리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을 이해하는 폭을 넓히는 방식이 아니라 처단을 하죠 넌 얘가 아니까 이런 식으로 근데 우리는 인간의 한계이기도 한다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는 편견을 안 가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카타고리로만 생각을 하는 뇌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야 생각이 돌아가요 생각이 돌아가요 우리는 카타고리가 아니면 생각을 할 수도 없고 우리가 내 눈앞에 있는 것을 이해할 수도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다 열어놓고 생각하는 사람일 것 같으면 일하는 속도가 너무 느려가지고 같이 못 살 거예요 맞아요 굉장히 답답할 거예요 그러면 다른 일로 싸우겠죠 그렇죠 근데 서로를 보는 방식이 카타고리화 되어 있다는 것은 되게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카타고리를 없애는 방식이 아니라 왜냐 그거를 할 수 없어요 인간은 카타고리화에서 아예 벗어나게 하는 것 없어요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더 촘촘히 할 수 있는 거죠 더 많은 정보를 드리고 더 정성을 들여서 굉장히 세분화되고 이해하다 보면 그 상대방을 그냥 사람 그 자체로 보는 것과 굉장히 근접지까지 근접지까지 갈 수 있는데 너는 A형이니까 이래 너는 B형이냐 이래 너는 MBTI 뭐야 이래 그러면 굉장히 단순한 카타고리로 사람을 집어넣고 이것도 마치 인간이 마치 고정된 것이냐 보는 건데 싸움이 왜 일어나냐 하는 복잡한 이야기를 조금 더 단순하게 하자면 싸움은 그 카타고리화의 싸움이기도 한 것 같아요 우리는 누구나 카타고리 이기 싫어하고요 상대방은 카타고리 안에 넣고 싶어하는 경향성이 있거든요 나는 너가 생각하는 그 사람이 아니야 하지만 너는 너는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람이어야 돼 아니면 난 화나 아니면 난 화나 아니면 아니면 나는 네가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람이란 걸 증명해 보이겠어 뭐 이런다거나 요파씨의 사은받을 때 제 배우자는 어떠어떠한 사람입니다 이 글만 읽어도 속이 상할 때가 있어요 아따 사람 겁나 웃겨 보내 갑작스럽게 나오지 않은 배우자에게 감정이 왜냐하면 되게 조선일보처럼 굴 거거든요 카테고리에 맞아 들어가면 맞아 들어간다고 뭐라 그럴 것이고 맞지 않으면 쓸데없는 듯한다고 뭐라 그럴 것이고 그건 정말 프로크루테스 침대처럼 굴게 되거든요 범주화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 범주화도 사람한테 거는 기대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제 기대이기도 하고 시뮬레이션이기도 해요 내가 세상을 보는 틀은 이미 내가 갖고 있는 거고 그 시뮬레이션 된 틀에 의거하여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기 때문에 틀이 먼저고 사람인지 사람이 먼저고 틀이 아니기 때문에 기대라는 것은 내 틀이 이렇고 이 틀에 의해서 저 사람 만났으니 저 사람이 내 틀에 의해서 작동할 것이라고 예측하는 거죠 그걸 기대라고 할 수는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일로 볼까요 물건에 납기를 면채까지 맞춰달라고 내가 얘기했어 안했어 근데 공장에서는 다른 부자재를 받아오는 날짜를 알아보지도 않고 저 사람이 날짜를 줬네 그때 가면 다시 알아보겠지 저 사람도 이쪽 사정을 알 테니까 그러고서 늦은 거에 당당해 그럼 이쪽에서는 승질났어요 서로 그 문제에 대화가 안 됐어요 우리는 어디에 납품을 줘도 어디에 발주를 줘도 이렇게까지 날짜 못 맞추는 데는 처음 봤는데요 근데 자기들은 그전까지는 제약회사하고만 상대하다가 의료회사랑 처음 상대가 들어왔다고 칩시다 알아봐야 될 게 다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기대에 따른 범주화는 이러한 분노를 낳을 수 있습니다 컴퓨테이션 미스를 낳을 수 있어요 범주화에 대한 되게 적확한 사례를 얼마 전에 경험하는데 사실은 10년 전에 경험한 건데 집을 정리하다가 20년 전에 제가 어딘가 면접 볼 때 준비했던 서류 그리고 거기서 받아왔던 서류를 찾은 거예요 근데 그게 특이해서 저도 보관을 했던 것 같은데 26일곱이었던 것 같아요 어제 면접을 보러 정장할 것 같죠 면접을 보고 MBTI 검사를 했어요 요새 면접 볼 때 그거 한다는 데가 많은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요새는 유행이라도 했잖아요 요즘 유행이라도 했죠 근데 그때는 MBTI가 약간 무슨 비기처럼 전해졌나 봐요 그래서 꽤 큰 회사였는데 MBTI를 검사를 해가지고 그걸 제출을 하고 저한테도 주더라고요 그러면은 그때도 그 생각을 했어요 연애는 면접을 보면서 이 MBTI를 가지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판단을 하겠다는 건데 이 MBTI 결과는 내가 중학교 때 교회에서 전 MBTI 결과랑 다른데 이걸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겠다고 하는 거구나 굉장히 꼬로만 회사네라고 생각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채용됐다고 했을 때 분명히 이걸 준비한 상사한테 한마디 들을 날이 왔을 거예요 어떤 문제를 본인의 기대와 다르게 했을 때 그렇죠 너는 MBTI상 이거 이거 이거인데 왜 이래 그렇죠 근데 그 MBTI에는 제가 PPT의 신이라는 게 안 적혀 있거든요 그렇죠 제가 미술치료를 공부하고 한국을 왔을 때 되게 재미난 경험을 했어요 사람들이 자꾸만 아는 사람이 아닌데 아니면 처음 만났는데 자꾸만 나무를 그려서 저한테 내밀어요 나무? 네 그럼 나 어떤 사람인지 말해줘 흔한 미술치료 굉장히 미술치료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이런 프로그램에서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미술검사거든요 미술검사 실제로 사용하고 저도 사용할 때도 있는데 근데 이게 그런 식으로 쓰여지지는 않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만 그림을 저는 내밀어요 그래가지고 이해가 안 됐었어요 근데 그러고 보니까 나를 범주화 시켜달라는 거잖아요 굉장히 원해요 많은 경우에 나를 범주화 이렇게 단지를 거시는 분들도 있지만 범주화가 되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누군가가 말해주면 기뻐하는 경우 되게 많고 MBTI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하는데요 그다음부터 이제 그다음부터 많이 들었던 얘기가 사람들이 자신을 소개할 때 저 MBTI에 무슨 알파벳 몇 개로 돼 있잖아요 모모예요? 알파벳 몇 개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는 저는 MBTI를 배워본 적도 없고 MBTI를 몰라요 근데 자기를 그렇게 소개해서 저게 뭔 소리인가 했었어요 근데 제가 심리치료를 공부했으니까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당연히 그에 맞춰서 사고를 한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 무인과 제가 처음 만났을 때도 무인은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들려주셨습니다 싸움은 MBTI 갖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정치 여러분 저는요 근데 이게 이제 한국의 특징인데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보는 방식과 관련된 마치 룰이 있기를 바라고 카타고리가 있기를 바라고 그것이 굉장히 명확하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건 정말 딴 얘기인데 한 줄로 된 자기의 스토리 우리가 배우는 것은 다 그렇게 여기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피아노를 배울 때 바이올 배우고 체른이 배우고 그런 순서대로 배우거든요 세계에서 그렇게 배우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 밖에 없어요 아 진짜요? 네 그렇게 배우지 않아요 그럼 다른 나라는 어떻게 배워요? 그냥 뭐 그냥 배우고 싶은 대로 배워요 물론 오른손 왼손 따로 배울 수도 있겠지만 바이올은 한국이 제일 많이 배우고요 아 억울해 저는 바이올 학원을 못 넘어갔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그렇고 순서가 마치 배우면 순서가 있는 피아노를 배우는 데 순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순서를 누가 만들었는데요 그 순서를 왜 따라야 되는데 처음부터 바부터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뭐 팝업만 갈 수 있고 할 수 전혀 상관이 없어요 90년대 초 중반에 90년대 초까지죠 6학년쯤 되면 피아노 이야기가 점심 먹다 나오면 어디까지 뛰었어?가 그 다음 질문이었어요 아직까지도 그렇다는 게 되게 충격적이지 않으세요? 홀리 초등학교 때의 대화는 낮으니까 수준이 체르니 몇 번 이런 식의 대화가 되죠 그렇죠 체르니 몇 번 순서가 어떻게 되더라? 100번이 제일 처음에 배우고 바이올 체르니 브루크밀러 소나티네 이 순서가 있을 거예요 근데 마치 세상이 그런 룰을 따라가면 어딘가 도달할 것 같은 이런 착각을 많이 심어주는 교육을 받고 자랐고요 한 줄로 된 세상 한 줄로 된 세상 이거하고 이거하고 이거하면 성공할 거야 근데 콩 심으면 콩 낳을 거야 팔 심으면 팥 낳을 거야 열심히 공부하면 훌륭한 사람이 돼 공부 잘하면 좋은 학교 가 좋은 학교 가면 결혼 잘 한 줄로 이게 왼쪽으로 가든 오른쪽으로 가든 위로 가든 한 줄로 된 세상을 상상하고 이것이 이제 싸움의 이유가 되는 이유가 나는 이런 식으로 한 줄로 된 거에 익숙하고 한 줄로 되어 있는데 그 경로에 맞지 않는 사람을 만나면 매우 불편해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는 이게 사람이 나빠서 이런다는 해석을 내리는 것이 절대 아니라 제가 아까 그 매크로 이야기를 왜 드렸냐면 프리셋을 다 만들어 놓고 편하게 잘 지내고 있는데 프리셋에 안 맞는 상황이 벌어져요 불편하게 그지 없어요 이런 돌발 변수가 왜 나와 싶다고요 근데 이제 사람을 만나면 돌발 변수에 그냥 폭풍을 맞는 거죠 깍두기로 살다가 내가 나는 뭐 나는 뭐 이렇고 이렇고 해서 어떤 사람을 만나면 굉장히 잘 살 거야 그랬는데 그 사람을 만났는데 내가 갖고 있는 가치나 이런 것이 전혀 들어맞지 않고 이러면 이제 싸움의 폭격을 맞기 시작하는데 싸움은 사실 있을 수밖에 없는 일이고 피할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싸워라 말아라 이런 것도 아니고 싸움은 어쩔 수 없으니 이왕 싸울 거 잘 싸워보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싸움을 피하고자 하다가 이제 싸움을 크게 하기도 하고 근데 거기에서 이제 기대가 이 싸움을 되게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죠 어떤 관계에서 일어나지는 건데 관계에 내포된 기대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결혼을 했다면 결혼에 내포된 기대가 있고 연애를 한다면 아니면 뭐 친구가 됐던 그 관계가 갖고 있는 너는 당연히 나한테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말도 안 해놓고 말을 했으면 또 협상을 해볼 수 있는데 사실 협상은 말을 하고 하는 건데 말을 하지도 않고 내가 힘들면 날 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거 집에 늦게 들어왔는데 왜 집에 빨래가 안 돼 있어 뭐 이런 거 그런 싸움에서 보통 너는 왜 일관성이 없니 라는 말 같은 게 나오는 거군요 아 그러죠 너는 왜 일관성이 없니 이런 말이 그러면 이제 내 일관성이 뭔데 싶잖아요 일관성이 있는 사람 없고 일관성이 있는 사람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 들어요 싸우고 싸이코패스 얼마나 일관성이 있는데요 그렇죠 일관성을 지키기 위해 다른 많은 도덕률을 희생할 준비가 돼 있는 사람들을 보통 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 일관성 투명성 이런 거를 되게 좋아하는 그 가치로 보여지다 보니까 제작에서 이제 어떤 것이 투사냐 어떤 것이 그림자냐 뭐 이게 우리가 거울을 보는 거냐 유리를 보는 거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마치 내가 상대방을 꿰뚫어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기대한 바가 굉장히 잘 들어 맞았을 경우에 나는 세상을 꿰뚫어보고 있고 너는 이런 세상에 이렇게 돌아가야 돼 라고 기대를 하게 되고 이것이 깨지고 싸우고 그건 보통 곡회된 해석이거나 중첩된 우연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아니면 비슷한 사람들과 되게 어떤 제한된 관계를 맺어왔거나 근데 그 제한된 관계 테두리에서 넘어갔을 때 이게 이제 우리는 시사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활동가 여러분도 많이 듣고 그러시죠 정당에 처음 가입했습니다 여기에서 앞으로 꿈을 펼칠 수 있을 것이다 아니죠 같은 정당에 들어왔다고 해서 다 같은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죠 그렇죠 내부에서 다 달라요 근데 이걸 풀어가는 방식이 좀 아마추어스럽다 그러면 정당에서 모두와 척지고 나오게 됩니다 그냥 사람이 모두 싫다는 생각만 하게 되고 나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도 그런 스트레스에 많이 시달리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다 본인 기대 때문에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최초에 분명히 나는 여기 있으면 어떤 서사와 일관성의 풍요에서 되게 행복할 거야 만족감이 되게 높아질 거야 라는 헛된 기대는 분명히 한 번씩 합니다 되게 특이하네요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카테고라이징을 분명히 하고 그게 맞으면 희열을 느끼잖아요 네 맞아요 내가 사람 볼 줄 알아 내가 좋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구나 그렇죠 그리고 또 내가 맞췄어 역시 너는 그런 사람이었어 그럴 줄 알았어 보통 저는 신발을 보고 판단하는데 그럴 줄 알았어 그럴 줄 알았어 라고 하고 그 희열에 중독이 돼가지고 거기서 벗어나는 거를 용납을 안 하는구나 라고 스스로 약간 느끼게 되네요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사실 카테고리가 되게 촘촘해지고 그러면 맞추는 비율도 높아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발에 대한 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축적을 한다면 신발 갖고 사람은 어느 정도 편안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러려면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축적을 해야 되고 그런데 MBTI는 굉장히 정교화된 카테고리가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조심해야 되는 거고 카테고리를 없앨 수는 없겠지만 그 사람 그 자체를 보는 근접치에 가까워지다 보면 내가 갖고 있는 이 벽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벽들을 넘어가게 하는 게 싸움의 목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상대방의 벽을 만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 안의 벽을 만나게 되고 내가 갖고 있는 카테고리 예를 들어서 나는 신발에 대해서 이런 판단을 갖고 있는데 이런 신발을 신은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라는 거를 많은 데이터를 통해서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느 날 내가 신은 신발을 보니 안 맞아 내가 생각하는 나랑 안 맞아 이럴 때 진짜 지진이 오는 거죠 그런 경험을 싸움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거고 싸움이 그렇기 때문에 되게 괴롭지만 내가 갖고 있는 벽을 아주 빠르게 넘어갈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어요 싸움이 어려운 이유를 계속해서 저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금 1시간 30분 동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니 인간의 한계가 분명하잖아요 자유를 최대한 확보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범주화를 안 시키면 체력이 약해져서 그만 죽을 거예요 네 맞아요 그 사이 어딘가에 적당한 지점을 찾아야 되는데 적당한 지점은 나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적당한 지점이 안 나오니까 싸워야 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는 사람은 편하게 해야 돼요 자동화를 꿈꿔요 프리셋을 좋아하고 매크로를 좋아하고 변수가 없는 어떤 것들을 찾아 헤매요 세상에 변수가 없는 게 어디 있습니까 제가 어저께도 NBA 드래프트 시즌이잖아요 지난 30년간의 일본 픽들을 다 봤어요 망한 게 절반이에요 인생 어떻게 알아 포텐 보고 뽑았는데 포텐이 안 터지면 끝이지 근데 기대대로 안 될 거야 라는 생각만 하고 있으면 갑자기 마음이 확 열리고 모든 사람에게 평화로운 좋은 사람이 될까 아니요 본인이 기가 쇄하겠죠 그러겠죠 되게 어두워지고 기대를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기대를 해야 뭔가 예측을 해야 준비를 하잖아요 준비를 아무것도 못하고 그러면 굉장히 카오스 속에 살 텐데 기대가 죄라는 말도 못하겠어요 그래서 기대를 많이 해서도 나빠지는 건데 기대를 해야 걔랑 놀죠 그렇죠 내가 쟤랑 놀면 내가 쟤랑 놀면 재밌을 거야라는 기대가 있으니까 전화를 걸겠죠 기대를 안 하면 전화도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때 전화를 하면 안녕하세요 기대가 없습니다 끊겠네요 전화번호가 저장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는 거고요 장난 전화인데 아무데나 전화해서 기대가 없습니다 저는 당신에게 기대가 없습니다 그런 무의미한 대화가 되겠군요 커뮤니케이션이 의미가 없어지네요 기대가 없으면 그럼요 재미도 없고요 사실 우리가 예측을 한다는 것은 우리한테 호르몬으로 얘기하면 도파민이 되게 나오는 건데 우리한테 즐거움을 주는 게 뭐냐면 예측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측 머신이에요 예측한 걸 굉장히 즐거워하고 평생 예측이나 하면서 사는 게 인간이군요 예측하는 거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인간이겠죠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그게 되면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렇죠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우리의 한계일 수도 있고 가능성일 수도 있고 이게 뭐 좋다 나쁘다는 떠나서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걸 인정한다면 기대와 현실을 맞춰가는 노력이 필요한 거겠고 그 과정에서 싸움은 불가피하게 일어나기도 해요 그것도 되게 재미있는 발상의 전환이네요 나는 잘 맞추는 사람이야라고 생각하지 않고 나는 예측하고 맞추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야라고 생각하는 건 굉장히 다른 층이네요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 어떠한 코너보다도 이 시간이 저한테는 적응을 빨리 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것이 시사 PD는 지켜야 할 아주 가식적인 선이 있습니다 어떠한 도덕률을 넘어가선 안 되고 어떠한 지점까지는 청취자와 대부분의 대중에 대해서 이만큼 존중하고 사람들은 이 이상 나빠지지 않아 이런 식으로 울타리를 쳐놓고 대화를 진행을 천천히 해나가야 돼요 근데 지난주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이쪽 밑바닥에서 저쪽 끝까지 계속 생각해야 되네요 그래서 제가 지금 광고전에 이 사례를 들게 되는 거예요 저는 지난주에 우연히 마음 먹었어요 강원랜드 한번 가보려고요 하이원 리조트는 가봤죠 근데 저는 살다가 도박을 돈 걸고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나랑 안 맞아 난 그런 거 안 하는 사람이야 라고 나의 한 줄짜리 스토리에 적어놓은 지 3, 40년이 됐기 때문에 근데 생각해보면 인간은 예측하고 기대하고 성취하고 최선을 다하고 틀려보고 실망하고 맞추고 희열을 느끼고 하는 것을 반복하잖아요 평상 반복하죠 그리고 그 패턴을 호응을 잘 시켜주기 위해서 소셜 같은 게 있거든요 잡아당겨보면 룰렛을 돌려보면 새로운 게시물이 나와요 그게 나한테 희열을 주기도 하고 실망을 주기도 하고 분노를 주기도 하고 계속 처단은 보게 돼요 인성은 계속 도박의 연속이었어요 근데 도박을 안 한다? 가식이죠 도박을 다 하고 살고 어느 정도 다 중독이 되어 있는 것 같고 아마 제가 이런 얘기를 할 때 베이스가 있는데 그게 드러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하는 인간의 베이스는 알랑디 보통이 말하는 건데 우리가 참 참 별로인 존재고 가식도 많을 뿐만이 아니라 겹겹이 쌓이는 여러 자아가 다른 목소리로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는 아이 때 충족받지 못한 욕구를 아직까지 갖고 있고 그럼요 우리는 정말 기어 다닐 때 그때와 별로 다르지 않은 욕구와 욕망들을 갖고 있는 존재라는 거를 깔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디터는 신발에 대한 다양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만 저는 신발을 많이 사는 단 하나의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엄마가 어릴 때 안 사줬습니다 황고 듣고 돌아오죠 XSFM입니다 화이트 스포츠카처럼 강력한 사양의 하이엔드급 PC 고가의 장비들을 내 손으로 조립하는 일 시간과 열정 꼼꼼함과 취밀함이 필요합니다 초보라면 부작용으로 몸은 관절염을 얻거나 쿨러는 물이 새게 될 수도 있습니다 컴스테이션을 고민해 주십시오 이달의 PC로도 커스텀 사양으로도 빠르고 견고하게 만들어드립니다 XSFM과 010-827-95568 컴스테이션을 만나보세요 주식회사 컴스테이션 안전하고 성능이 인정된 고급 원료 직접 생산과 유통구조 개선으로 거품 없는 가격 당신의 삶이 조금 더 깨끗해질 수 있게 진짜 청소를 하자 반려세제 깨끗한 생각 프랑스에 살면서 많은 마카롱을 먹어봤었죠 하지만 언제나 만족했던 건 아니었어요 절 가장 만족시킨 마카롱이 한국에서 왔다면 믿을 수 있나요? 촉촉한 식감 은은한 달콤함 제가 마카롱에 기대했던 모든 것이었어요 네, 온유 마카롱이요 이반가드 프랑스의 달콤함 온유 마카롱 매달 집으로 배송되는 이달의 책 독서의 깊이를 더해줄 가이드북, 특강, 독서 모임, 강좌 할인권까지 정치발정소가 제공하는 정치사회 전문 책 구독 서비스 마키아벨리의 편지 액세스물과 정치발정소에서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황구 듣고 왔습니다 집안에 이 무의 매력이 흐르는 정은혜 무인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말을 하는 걸 세상에서 제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한 줄로 설명하는 어딘가에 또 집어넣어버렸잖아요 그것도 저의 스토리네요 제가 얘기하기 좋아하는 스토리예요 사실 그거 외에도 다른 스토리가 되게 많죠 하지만 제가 선택한 스토리예요 선택한 스토리요 그렇죠 제가 무의 집안의 딸인 것은 맞지만 태권도 두 장에서 살았던 거는 4살부터 6살밖에 아니에요 마치 평생을 살았던 것처럼 그렇죠 이야기하고 있죠 그 스토리는 굉장히 재밌잖아요 재밌죠 만약에 지금 무도가셨으면 진짜로 단증을 가지고 계신 그러면 재미가 없는데 무도가의 집안에서 살아가지고 지금은 심리치료를 하고 있다 그러면 흥미가 가잖아요 일단 이봐요 그래서 이게 무의는 되게 어렵고 정말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정말 머리가 헷갈릴 때는 내가 싸움인지 싸움이 나는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우린 계속 이야기를 나와 동일시하는 실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실수가 아니고 본능 안에 있는 어떤 것입니다 근데 이야기가 나고 내가 곧 이야기면 나를 시로 만든다는 얘기예요 나를 문학작품으로 만들려고 든다는 얘기예요 나는 사실 시를 해석한다는 게 가능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 시를 시로서 읽고 그림을 그림으로서 바라보고 음악을 음악으로 쓰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언어화하면 이미지가 죽기도 하고 시가 죽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몇 줄로 된 시를 언어로 길게 이게 무슨 뜻인지 해석하면 그 시가 죽어버리잖아요 사실 그와 같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스토리라는 것은 되게 시적인 언어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어떨 때는 이렇게 이 리듬을 따라서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같은 시도 어떨 때는 루트에 맞춰서 노래 부를 수 있는 거고 어떨 때는 심포니에 맞춰서 노래 부를 수 있는 건데 그 시어가 갖고 있는 풍부함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수많은 변주를 하죠 어떨 때 이 단어를 이 이야기를 또는 이 리듬을 이 끌고 당김을 강조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러지 않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나라는 사람을 연주하고 듣고 근데 재밌는 건 그런 것 같아요 연주라는 것과 그 연주를 감상하는 게 똑같은 나라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사람들 앞에서 나를 표현하고 싶은 건지도 모르겠어요 나를 표현할 때 표현을 하는 거를 내 귀로 듣죠 내 눈으로 보기도 하고 내 존재로서 경험하기도 하고 이게 참 어색하실 겁니다 저는 어떤 시사 팟캐스트를 정말 너무 많이 들으시는 이것저것 너무 많이 들으시는 분들 보통은 소셜 중독자라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은 기대에 크게 배반 매일같이 소소하게 계속해서 배반당하고 사는 사람들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항상 분노에 있는 그분들 그분들은 자기 자신의 일관된 스토리를 꼭 부러잡고 있습니다 겁이 많아져서 그럴수록 기대에 많이 배반당하죠 상처가 많아요 그래서 언어가 점점 쪼그러들어진달까요? 그분들이 하시는 언어를 듣고 있으면 완벽히 분석 가능한 공인이 된 뜻의 큰 차이가 없어지는 뭔가 해석의 새로운 여지가 열려있지 않은 당연한 언어들을 몇 가지 놓고 그냥 혐오만 얘기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보여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싸우는 많은 이유는 내가 쓰는 언어와 네가 쓰는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언어라는 것은 뭐 이런 거예요 이제 우리가 스토리 언어 이런 걸 얘기하고 있는데 그 안에는 굉장히 많은 추임새가 있고 의태어, 의성어 이런 거가 되게 많거든요 색깔 언어 이런 것도 많고 나는 내가 어떤 사람이야라는 건 나는 몇 살 때 무슨 일이 있었고 이런 리스트가 아니에요 리스트를 연결하는 건 스토리가 아니라 우리가 열광하는 스토리는 대부분 되게 감정적인 요소를 갖고 있거든요 되게 반짝반짝한 어느 날 가을에 낙엽이 떨어지는 그 오후에 태어난 나는 엄마, 아빠의 치렁치렁한 어떤 환희 속에서 이런 식으로 스토리긴 하지만 굉장히 은유적이고 굉장히 표현이 풍부한 언어인데 화라는 감정을 경험하시면서 이 은유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 화는 감정이 굉장히 중요한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감정 중에 하나고 이 감정은 우리가 사실 인간이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동물이어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동물들과 모든 포유르 동물들과 공유하는 이 감정은 그렇습니까? 네, 이 화라는 감정은 그 자체에 어떤 울림이 있고 떨림이 있고 소리가 있고 속도가 있고 색깔이 있는데 그걸 다 배제하고 나는 화가 났어 라고 말하면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 생각도 안 해봤네요 왜요? 화는 굉장히 감정적인 물건인데 매우 감정적이죠 그러니까 화는 그냥 0에서 100짜리 온도 같은 것이라고만 생각했었다 네, 근데 그쵸, 그쵸 근데 우리는 화를 감성적인 것과는 별개로 분리해서 다루려고 했잖아요 그게 참 희한한 것 같아요 화를, 나는 화를 내고 싸우는데 우리는 팩트만 갖고 싸우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화를 낼 때 그 목소리의 톤 이런 거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그 연락하시죠, 그거 맞아요 이 비언어적인 거 감정은 사실 비언어적인 것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화를 낼 때는 이러죠 나는 감정적이지 않아 너 왜 이렇게 감정적이야? 왜 너 이렇게 감정적이야? 막 이러죠 근데 화는 100% 감정인데 이 감정의 생각이 소금을 뿜어넣고 기름을 뿜어넣고 해서 증폭이 되는 거지 보통 이제 화가 본격적으로 되는 거는 왜 화를 내? 내가 언제 화를 냈다 그래? 지금 화를 내잖아 그 순간이죠 그리고 그 사이에 떨리는 목소리의 어느 부분을 들었을 때 더 화가 난다거나 맞아요 내 앞에 있을 때는 저 사람의 셔츠킷에 무슨 묻은 무엇 나는 냄새 어떤 것 나를 바라보는 눈빛의 어떤 느낌 이런 것들이 다 종합돼 있죠 우리가 화를 경험하는 그 순간 이제 심리용어로 도피 도와드리기 어렵네요 싸우거나 도망가거나인데 이게 한글자로 생각이 안 나요 싸우거나 도망가는 그런 상태가 되는데 이런 상태가 됐을 때 우리의 감각이 굉장히 예민해져요 그래서 싸우고 있을 때 나는 상대방을 보죠 그 상대방을 정말 집중돼서 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순간에 우리가 이제 고행관 아니어서 털이 서진 않지만 털이 설 것 같은 그 촉감의 감각 그 순간 그 사람의 말하는 호흡 호흡의 소리 뭐 이런 것까지 해서 굉장히 감각에 집중이 되고 굉장히 감각적인 상황이에요 근데 우리가 사랑에 대한 노래는 엄청 많잖아요 감정이 되게 풍부한 사랑이나 이런 데는 노래도 많고 시도 많고 연극도 많은데 똑같이 감정이 굉장히 풍부한 화에 대해서는 시도 별로 없고 음악도 별로 없고 영화는 많은 것 같긴 한데 그 화라는 감정이 우리한테 이끌어내는 일렁거리는 수많은 감각에 대한 경험에서 되게 무뎌진 것 같아요 저도 어떤 경우에 화를 냈을 때에는 화를 냈던 상대방의 모든 것을 지금 비유해 주셨듯이 연애하는 때처럼 잘 기억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주 자세히 보게 되고 어느 순간 시간이 천천히 갈 때가 있잖아요 그 순간에도 시간이 천천히 가면서 되게 한 번에 많은 정보를 빨아들이게 돼요 맞아요 그리고 특이한 상태 화가 났을 때 또 싸웠을 때는 우리 몸이 굉장히 빨리 연구자들 0.5초 이렇게 뇌에 변한다고 하는데 생리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생리적인 변화 네 생리적인 뭐 예를 들어서 호르몬의 변화가 일어나고 호흡이 달라지고 기본적으로는 위와 장의 운동이 멈추고 그래서 화난 상태에서 밥 먹으면 체하죠 그래서군요 네 그래서예요 위와 장의 움직임이 멈춰요 왜냐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산소와 에너지와 물기와 이런 것들이 다 근육으로 가서 팔, 다리 이런 데 심장 빨라지고 왜냐면 지금 앞에 있는 적을 싸우거나 도망가야 되니까 아 임전태세가 되는군요 네 이게 이제 파일 오프라이트 모드가 되는 건데 모든 포유동물이 공유하는 되게 생리적인 본능이에요 살기 위해서기도 하고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기 때문에 싸우려고 물리적으로 몸이 변화하는 건데 그 상태에 되게 흥미로운 일이 벌어나요 우리 동공에게 우리 문에 되게 재미있는 일이 벌어지는 게 뭐냐면 동공이 작아져요 동공이 작아진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카메라 렌즈가 포커스를 아주 섬세하게 맞추는 것처럼 내가 볼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좁아져요 포커싱을 좁히는군요 포커싱을 좁혀요 그래야 선명하게 보이기 때문에 눈도 이렇게 좀 줄기도 하고 그래서 화가 난 상태에서 소화도 안 되고 운전하시는 거 되게 위험해요 운전할 때는 왜 눈을 왔다 갔다 하면서 전체를 봐야 되는데 그렇죠 전체가 안 보여요 굉장히 앞에 내 앞에 있는 화를 내는 그 존재만 심도가 얕아져서 저 차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렇죠 저 차밖에 안 보이고 그 차가 움직임을 계속 따라가게 보이는 것처럼 나한테 화를 일으키는 그 대상 내가 싸워야 될 적 밖에 안 보이고 그 순간에 엄청난 초점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기억이 굉장히 선명해지는 어마어마한 시적인 순간이기도 해요 그러네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웃포커싱 된 사진은 굉장히 감성적으로 바라보거든요 굉장히 아웃포커싱 된 상태 아마 가장 아웃포커싱 된 상태 이지 않을까 싶어요 분노에 사로잡힌 사람의 시야는 그렇게 아웃포커싱이 되어 있을 것이다 저 자식밖에 안 보여 내가 지금 그리고 굉장히 우리가 어떻게 보면 명상을 하거나 이럴 때 희한 나와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려고 굉장히 노력하는데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생각이 막 화따다다다 해요 그런데 화가 난 상태 싸움이 일어난 상태는 지금 이 순간 집중되어 있는 상태예요 어떻게 보면 명상으로 도달하기 쉬운 그 순간을 굉장히 빠르게 도달할 수 있네요 아 인스턴트 명상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순간이 선명하게 보이기 때문에 기억도 선명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잡다한 생각이 사라져요 싹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것만 시야만 좁아지는 것이 아니라 생각에서 잡다한 것이 싹 사라지고 지금 일어나는 이 상황 그 사람 그래서 싸움이 그 사람이 말하는 토시 하나로 싸우잖아요 호흡 하나로 싸우고 지금 말하고자 하는 그 단어 하나 때문에 굉장히 폭력적으로 사람이 되기도 하는 이유가 엄청난 포커스가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깨달음을 얻을 수도 있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면 10년 벽면 수행하는 것보다 한 번 싸움하는 게 한 번 제대로 싸움하면 내가 이 순간 무엇을 경험하는지를 잘 알 수 있는 건데 문제는 정신줄을 놓아서 문제죠 정신줄을 놓지 않고 그 순간에 정말 온전히 있을 수 있다면 이 싸움은 정말 좋은 길로 안내하는 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툼을 처음 해본 10대 20대 때다 그러면 알려주신 대로 완벽하게 집중을 할 텐데 내가 이제 지금처럼 닳고 닳았다 싸움을 하면서 멀티태스킹을 해요 그럴 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얻을 게 없을 거예요 아마 맞아요 상상도 할 수 없네요 싸움은 집중도 필요하고 사실 예의인 것 같아요 싸움을 할 때는 지금 이 순간 그 싸우는 그것에 집중해야지 그러면서 딴 생각하고 이런 건 사실 싸움에 대한 무도의 자세가 아닌 거죠 그러게 말입니다 그 생각은 되게 저로 말할 것 같으면 감정을 정말이지 내려놓고 쉽게 말해서 병장기를 늘어뜨려 놓고 그렇게 싸워본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게 기억이 안 나네요 싸움이 길어져가지고 처음에 집중력이 엄청 올라가서 싸우다가 서로 안 질려고 말꼬리를 잡다 보면 싸움이 길어지게 되잖아요 그럼 이제 왜 싸우는지 모르는 상태가 되면 그때 돼서는 조금 다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차라리 감자탕이나 먹으러 가자 그럴까 같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싸움이 길어지는 요소들이 있어요 말꼬리 잡기가 대표적인 거고 싸움에 이유가 있었을 텐데 분명히 이유가 있었을 텐데 나중에 싸우는 거 보면 왜 너 이때 이 말을 했어 너 말의 뜻이 뭐야 이렇게 해서 말꼬리 잡기가 있고 대표적으로는 또 대표적인 게 싸잡아 싸우는 게 있죠 싸잡아 싸우는 거는 너가 오늘 이렇게 말했고 너가 저렇게 말한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오늘 너가 이 말을 나한테 했어 근데 저번 주에도 나한테 이 말을 했어 그러면 넌 나한테 대해서 맨날 이렇게 생각하는 거네 싸잡아 싸잡아서 생각하는 거 되게 확대 해석하는 거 그렇게 되면 싸움이 길어져요 싸움을 잘한다는 것은 이게 싸움의 강도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필요한 것만 딱 하고 그 초점을 놓치지 않고 그 초점에서만 싸움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기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어요 내가 인정받고 싶은 나의 그림을 인정받지 못할 때 반대로 싸움이 나는 몇 가지 원인들을 보았을 때는 내가 들키고 싶지 않은 나를 자꾸 얘기할 때 그럴 때 진짜 싸움 나죠 세상 미워합니다 그걸 이 책에서는 칼륨의 그림자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저 늙었네요 기억이 안 나요 누가 날 그런 거 가지고 깠었지 그리고 또 성가병이요 맞아 죽여버릴 거야 나는 네가 싫어 왜냐하면 내 그림자를 자꾸 들추니까 그림자를 들춘 사람은 사실 인간적으로는 사실 힘든데 이론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고마워해야 되긴 해요 내 그림자는 내가 볼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 자식은 남들이 다 보는 데서 아무튼 아 그런 건 무도가 아니네요 그러니까요 1대1로 맵을 좁은 대로 정해서 아 그러죠 그거는 이제 도가 아니네요 이렇게 싸움은 여러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기대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다가 얘기가 이리저리 왔다 갔다 했는데 우리가 기대하는 건 사실 되게 간단해요 우리는 누구나 다 그래서 이 책의 소재면 그렇지만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내가 나라는 존재로 보아지기를 바라는 아주 단순하고 명쾌한 기대가 아주 복잡하고 아주 애매하고 이런 상태로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빙빙도니까 네 그리고 차마 말을 못하니까 나 사랑받고 싶어 이런 말 차마 못하니까 나 인정받고 싶어 이런 말 왜냐하면 내가 사랑받고 싶어라는 말을 하는 순간 나는 사랑받지 못했다는 경험이 있다는 거 인정해야 되고 내가 인정받고 싶다고 말하면 나는 인정받지 못한 상처가 있다는 거 알려줘야 되고 그리고 나는 지금 하는 이 일로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다는 본심까지 들키게 되니까 그러죠 그러기 싫거든요 우리는 우아하고 싶고 내가 이미 난 사랑받았고 나는 이미 난 사랑받았고 그런데 못 걷는 사람 아니고 싶은데 그러죠 그런데 나는 진짜 이미 받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아무렇지도 않아 나는 사랑 인정은 다 소용없어 나는 그냥 오롯이 필요한 일을 할 뿐이야 이런다거나 그런데 그런 사람은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해온 결론에 의하면 무작위로 아무데나 전화를 걸어서 그냥 걸어봤습니다 그런 건 비슷한 거죠 기대가 없습니다 그런 건 비슷한 거죠 그런 것도 재미있는 것 같아요 저는 옛날부터 옷을 되게 특이하게 입는 것도 좋아했고 나한테 안 어울리는 옷도 뭔가 유행하면 따라하는 거를 좋아했고 그리고 굉장히 특이하게 디자인된 옷을 입는 거를 좋아했어요 예쁘게 보이는 것도 좋아했고요 그런데 국문학과에 가면 이상하게 권력을 누가 갖고 있냐면 거적대기를 거적대기를 입고 있는 애들이 권력을 갖고 있어요 그 새끼들이 군대 깔깔이를 과방에서 입고 있는 애들이 이상하게 뭔가 털털함의 권력 같은 걸 가지고 있거든요 최근에는 중국도 그 문화가 많이 바뀌었대요 그런데 우리가 보니 21세기 초반에 어딜 가나 흰러닝 채림으로 다니는 그 부자들 흰러닝이 부자의 상징이잖아요 어딘가에서는 쪼리하고 아 그런 그런데 그 얘기 왜 하는 거예요 대학교 때 그래서 그런데 저는 대학교 때도 돈은 없지만 옷을 굉장히 잘 입는 걸 좋아했고 했으니까 그렇게 입고 학교를 가면은 그 거적대기를 입고 있는 애들이 그걸 가지고 꼭 한 번씩 비꼬거나 물어본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신경을 쓰고 학교에 오냐 학교에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그렇게 입고 오냐 그러니까 애쓰는 사람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대학교 때는 그런 말에 제대로 답변을 못했어요 제대로 답변을 못했는데 나중에는 그냥 나는 옷 잘 입는 게 좋아 잘 보이고 싶어서 나는 차려입고 나오는 게 좋아서 가끔 혼자씩 아무 약속 없어도 차려입고 혼자 번화가 돌아다니고 집에 오면 스트레스 풀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상대방이 당황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세민이는 자기 그림자를 감추고 싶어서 당황했는데 상대방은 내 그림자도 감추고 저쪽 그림자도 드러내기 위해서 했었군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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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감추고 상대방은 끄집어내고 난 너를 봐 이게 재밌어요 싸움은 양쪽의 이유가 있어요 양쪽의 이유가 있죠 쌍방이에요 늘 맞아요 그리고 자기랑 싸움을 잘하는 사람을 만나 저는 제 경우가 그런 것 같은데 저랑 정말 정정당당하게 싸워주는 사람을 만나서 너무너무 고마운 거죠 그로 인해서 깨지는 것이 많고 그런 대상을 만나는 건 되게 축복일 것 같아요 정말이에요 나랑 정정당하게 제대로 정말 제대로 된 싸움을 해주는 사람 되게 기쁠 것 같아요 그런데 대부분 비겁하게 피하고자 하거나 아니면 나는 싸움을 안 하는 사람이었고 싶어서 여러 수법들을 쓰죠 이거 하나는 우리가 대화하지 않았음에도 느낌을 얻습니다 적극적으로 때로 싸움에 참여하는 사람에게만 발전이 주어질 거라는 예측 말이죠 맞습니다 이게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안 하고 안전하게 남의 이야기 보기 좋아하기 시작하면 게시판이나 연예 뉴스에서 봤던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한 줄짜리 스토리로 만들어내기 대회를 해요 그런데 그게 한두 명이 그러는 게 아니고 수천만이 그러고 놀잖아요 이 사람들은 스스로의 발전을 막아서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삼천리 밖에서 남의 이야기의 입체성을 확 확보할 수도 없고 맞아요 그런데 거기 집중한다는 건 내 이야기의 입체성에도 관심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게도 보여요 나는 마치 남들하고 다른 입장에서 서 있으면서 나는 너를 꿰뚫어보고 싶은 그러면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나의 입체성, 나의 겹겹이 있는 이 자아의 여러 특성들을 볼 수 있는 기회도 없는 거고 싸움을 통해서 누가 너 이런 말 했는데 너 이런 면도 있잖아 너 이런 운동화 신는 사람인 줄 아는데 저런 것도 신잖아 그렇게 하는 순간 아 나한테 이런 면도 있구나를 알게 되는 거고 깨달아둔 과정이 고통스러운데 굉장히 좋아요 그거를 넘어가고 나면 해방감을 느끼기도 하고요 내가 생각했던 나라는 존재보다 더 풍요로운 내가 있다라는 걸 아는 것처럼 큰 기쁨도 없을 거예요 때로 답답해서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무슨 마음에 안 드는 정치인이 나오면 꼭 집에 있는 사치품 아이템 가지고 깝니다 조선일보에서 웃기지도 않아 그게 뭐가 중요해요 그리고 집값 얘기하고 그 집값의 몇 배를 방상우는 되는 집에 살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이걸로 경쟁하면 안 되고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막 누워서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당당하게 나도 사람들한테 나는 롤렉스를 너무 좋아합니다 라고 말해보면 어떨까 내 안에 다른 사람이 얘기합니다 너 롤렉스 안 좋아하잖아 그게 아니고 지금 나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도 마음 편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요즘에는 좀 없어졌는데 옛날에는 그런 얘기 많았죠 너는 정치 성향은 짐 보면서 왜 벤치를 타니 같은 말 위선적인 거 아니냐 그게 무슨 상관이시 도대체 야 타봐 진보 그러니까 이 클래스의 센터페시아는 가장 진보적이야 그래야 된다 그러니까 돈 좋아하자는 게 아니라 나한테 열지 않고서는 발전을 담보할 수 없는데 나한테 여는 과정 중에 싸움이 없다는 건 말도 안 된다 맞아요 그리고 싸움은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싸움은 내가 원하던 원치 않던 나를 열게끔 하는 굉장히 강력한 기회이기도 해요 매우 불편하고요 매우 하기 싫고요 저도 웬만하면 안 하고 싶은데 그때가 오면 어떻게 보면 축복도 많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적어놔야 되는 말이네요 뭐야 싸움은 나를 열게끔 하는 기회다 네 그래서 그게 귀찮잖아요 싸움 매우 귀찮죠 하고 나서도 매우 귀찮은 일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무도 얘기했는데 이게 굉장히 귀찮고 잘못하면 내가 원하지 않은 방식으로 가기 때문에 무도를 배우듯이 처음과 끝을 어떻게 할 거며 한계 설정을 어떻게 할 거며 어디까지 갈 거며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미리 연습을 좀 연습을 해라 습득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은 사실 초등학생들 다 알아요 맞고 온 사람 때리지 않기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아까 말꼬리 잡지 말기 하나에 하나만 갖고 싸우기 다 아는 룰인데 룰 안에서 싸우자는 거죠 그래야 이 그라운드로 벗어나지 않고 이 싸움이 우리가 하고자 하는 우리가 지금 대립하고 있는 그것만 갖고 싸울 수 있기 때문에 제 의도를 우리 이 코너가 하나 벗어난 게 있어요 뭔데요? 사례를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코너일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이론 말하기도 버거워요 한계가 너무 많죠 배울 게 엄청 많아요 조금 전에 무인께서 알려주신 싸우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뭐야 지난주에는 이번주에 알려준다면서요 우리는 이제 왜 싸우는지 아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우리 배운 거 많아요 왜 싸우는지를 배웠어요 네 네 좀 전에 몇 가지를 들으셨죠 때린 놈을 또 때리지 않는다 어? 전 그거 즐기는데 왜죠? 라고 물어보실 분들이 계실 거예요 댓글로 싸우는 분들은 확인사사를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거든요 그렇죠 싸우는 준비부터입니다 다음주가 이제 시작이에요 저는 다시 느낍니다 왜요? 제가 어떠한 특수한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낙법만 2주일을 배운 적이 있어요 원래 낙법은 2주일 더 배우죠 더 배우죠 근데 시간 없다고 2주일 동안 하루 8시간 동안 낙법을 시켰어요 네 정말이에요 전 그거 배워봤습니다 다리를 들고 낙법을 합니다 근데 그걸 2주일을 하루 8시간 동안 계속하고도 처음에 떨어질 때 엉덩방아 찌어서 전신마비 올 뻔했습니다 음 예 그래서 싸움을 하려고 하는 발전을 하려고 하는 사람을 사람들은 혹은 나 자신은 물 밖에 내놓은 아이처럼 보는 겁니다 싸움은 좋지만 네가 낙법을 못 배웠으면 어떡하지? 음 네 그래서 천천히 배워야 됩니다 이제 준비를 배울 겁니다 다음 주에요 정은혜의 무인과 함께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어쨌든 기대를 어긋나서 싸움이 나겠는데요 그렇죠 XSFM입니다 화이트 여보 내가 제발 앉아서 해결하라 그랬지 하루에 12번 청소할 수도 없고 어우 정 흘리는 사람 따로 있고 청소하는 사람 따로 지나가던 사람이 우리 집 와서 볼일 봐요 공중화장실인 줄 알고 수전해 볼 때는 맨날 욕조는 누레지 떼들은 어쩜 그리 구성마다 잘도 찾아가 해도 해도 표도 안 나는데 이거 대체 어째야 돼? 다른 생각하지 마세요 오직 깨끗한 생각 욕실엔 반려세제 클리버스 무엇을 모르는지 모르겠다면 컴스테이션에 문의해 주십시오 데스크탑에 한해서 주식회사 컴스테이션 아스트랄뉴스 기록실 뉴스 아카이브 네 무인이 제주도로 돌아갔습니다 무인도 먹고 살아야죠 그렇죠 이게 뭐 성령 영화에서처럼 고수고 굶어죽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 제작비가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제주도에서 왔기 때문에 제주도로 돌려보네요 뉴스 아카이브입니다 2018년 12월 2일입니다 네 2018 지금으로부터 두 회전 이번 주에 있던 일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 후보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네 지난 한 4년 정도를 돌이켜보죠 보수당의 정치 지형이 이렇게 빨리 변하는 건 처음 보죠 저한테는 두 번째입니다 언제 이후로요? 3당 합당 이후로 아 그때가 있었군요 보수당이 민주당이 됐거든요 자유민주당이지만 네 민주자유당이지 다시 보수당으로 네 나경원 의원은 당의 첫 번째 변화는 개파 종식이라면서 친박 비박은 금기어로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과연 친이 친박 모두에 속해 있었던 나경원 의원만이 할 수 있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다만 그 뒤에 한 말은 다소 아리송합니다 저는 그간 단 한순간도 특정 개파의 핵심 세력이 아니었다 소외감을 느꼈다 권력의 주유소지 않았다 이 부분은 제가 아는 거랑은 조금 다릅니다 그렇습니다 그저 사진이 찍히고 싶었을 뿐이다 왜냐하면 이회창 익스클루시브로 전개에 입문한 인물이거든요 그렇다면 1년 뒤 2019년의 모습도 한번 살펴볼까요? 아 그럴까요? 작년 이맘때죠 네 황교안 대표가 지소미아랑 뭐 이것저것을 요구하는 단식 중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의원도 가서 대화를 나누고 그리고 황교안 대표가 8일째 단식을 중단을 했죠 네 의식을 잃어서 11월 28일이었는데요 그게 작년 이맘때네요 그렇죠 그때는 당 최고회의에서 우리 모두가 황교안이라고 했습니다 네 큰일날 소리를 다 낙서 날라 결과적으로 황교안 대표의 단식은 황교안 스스로만 지킨 단식이 됐었죠 그렇습니다 모두가 황교안이 돼버리는 바람에 네 정강훈이 나타나기 전까지는요 네 그때 12월에서 1월 그 딱 두 달 동안은 황교안 대표의 천하였어요 맞아요 이 단식이 성공적이어서 그리고 기억해보면 황교안 대표의 대표 시절은 딱히 프릭션이 없었어요 이정당이 네 대표 위주로 돌아갔어요 잘 그렇죠 정강훈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그렇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건강을 회복했죠 3일 만에 건강을 회복하자마자 나경원 원내대표의 연임을 막아버립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만으로 보면은 이때가 정치인 나경원의 커리어가 끝나는 순간이었죠 아우 근데도 그 뭐랄까 아주 마법적인 캐릭터죠 여러 번 살아났기 때문에 그렇죠 네 심지어 이번 총선에서 낙선을 했잖아요 네 낙선자들 중 정치 후원금 1위래요 제가 잘 여전히 지금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 사람을 서울시장 선거에서 또 볼 가능성이 있죠 지금 그렇습니다 이 나경원 원내대표의 임기가 끝나고 카메라가 황교안으로 확 돌아갔는데 네 투샷으로 정강훈이 같이 잡혔다는 게 문제였고요 그랬었습니다 어쨌든 여차저차 해서 황교안 나경원 둘 다 총선에서 떨어졌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가을 겨울 여름 이때까지 봄 이때까지만 해도 전광훈 씨는 생긴 게 보통 국회에서 계속 밥 먹고 아무 자리도 없으면서 왔다 갔다 하는 아저씨들 그냥 10만 명 중에 한 명처럼 생겼기 때문에 그다지 기억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올여름이 오고 나서야 어 그전에 사진 좀 볼까 하고 봤더니 다 정강훈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투샷으로 항상 같이 잡혀 있어요 이 사람이 정강훈 네 어 최근에는 나경원 전 의원이 또 언론에서 자주 비춰요 맞습니다 물론 이제 재판단이라 많이 비추는 것도 있는데 네 요즘에는 이제 회고록을 냈죠 맞습니다 그리고 다시 행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야권 서울시장 여론조사 1위라고 하죠 그렇답니다 네 과연 영원한 퇴계를지 화려한 부활일지 앞으로 지켜볼 만합니다 그렇습니다 내년을 두고 볼 일인데 제가 그 사시하고도 얘기를 했던 문제인데 그 새정치민주연합 당시에 있었던 가끔 보이던 문제점들이 지금의 국민의힘을 감싸고 있습니다 잘 안 될 것 같은데 새로운 시도를 할 용기가 없어요 국민의힘 당직자가 듣고 있다면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윤희숙 조은희 중에 한 사람이 나경원보다 훨씬 더 파괴력이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이 사람은 작년에 방어율이 5점대는 됐으니까 6점은 안 맞을 거야 이러면서 불러오고 있다고요 야구를 아시는 분들이 알 수 있는 비유인데 5점대 투수 가지고 1선발 맡기겠다는 겁니다 지금 다음 뉴스는 2014년 2014년 이야기입니다 14년 6년 전 이번 주 11월 29일 호스니 무바라크 전 이집트 대통령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아 우리는 이 얘기를 선생과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독재기간 동안의 부패 혐의와 무력 진압으로 시위대를 죽인 혐의였습니다 이와 함께 무바라크의 측근 시위대를 진압한 군경 모두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랬습니다 280일 AB회에서 했던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이집트는 개혁에 성공하기에는 법원이 협조가 안 됐다 아랍의 봄의 쓸쓸한 결말 중 하나입니다 엘시시의 쿠데타와 무바라크의 무죄 선고는 이집트 혁명에 실패라는 도장을 찍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법부는 새로운 정부와 혁명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는 유죄를 줬고요 쿠데타 세력에게는 모두 무죄를 줌으로써 혁명을 돌려놓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엘시시는 헌법을 고쳐서 독재를 시작했습니다 네 이것을 예측 못했다고 말하면 그 이집트 내의 어떤 지식인들이 그는 정말 무책임한 사람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책임하냐면 너무 무책임해서 못돼 먹었습니다 그렇죠 그 정도로 무책임하거나 멍청할 리는 없으니까 못돼 먹었다는 게 가장 설득력이 있죠 근데 저는 국내에도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기 때문에 못돼 먹었다는 것이 가장 설득력이 있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집트 혁명 과정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네 가장 많은 비율은 시위대였고요 그리고 이집트 최초의 민선 대통령이었던 무한마드 무르시는 축출된 이후에 재판을 받는 도중에 죽었습니다 네 심장마비로 죽었고요 네 무바라크도 사망했습니다 네 올해 2월에 91세의 나이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 국장으로 치러졌습니다 네 마지막 가는 길까지 무언가를 쥐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전에 잃었던 무언가를 그렇죠 죽는 순간에 사실 복권이 된 겁니다 네 미국에서 그나마 세계사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은 잠시 오들오들 떨고 있었습니다 미국도 드디어 후퇴탈을 경험하나 라는 두려움 때문에요 네 네 정말 인류의 역사는 무엇이든 가정해야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저도 지난 미 대선을 보면서 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쿠데타를 경험한 적이 있지요 있지요 두 번이나요 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늘 이걸 걱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항상요 한시도 빠지지 않고요 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일이 영원히 없던 나라인 것처럼 한국에 대해서 평가하곤 합니다 요즘 국내의 사람들이 말이죠 이 뉴스를 보니 다시 떠오릅니다 그렇습니다 뉴스아카이브였습니다 아닌 게 아니고 뭐요 2017년에도 쿠데타 계획이 있었죠 이 이야기를 안 믿는 분들이 아직도 있어요 네 기무사 문건 네 항상 생각한다 말입니다 그렇죠 아 그렇죠 그 쿠데타 계획이 2017년에 발견이 되었었네요 무려 네 실패하는 전복 쿠데타가 재미있는 이유가 기존의 시스템에서 알려지지 않으면 사람들이 그런 류의 위협이 있었는지 몰라요 무슨 자꾸 오늘 이야기하게 되는데 언차티드처럼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세상을 구했는데 아무도 모르죠 네 옆에서 본 사람만 알죠 그렇죠 썰리반하고 굳이 언차티드를 플레이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문제였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방송을 듣는 청취자 여러분들 만이라도요 12월의 첫 번째 그것은 알기 싫다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측 가능한 그 알질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2월에는 다음 주에는 시사 아저씨와 또 흔해 빠진 누구 있죠? 흔해 빠진 누구라고 비하하시는 분이 너무 많아서요 소장님 아 아 네 흔해 빠진 사람 중에 제일 재미없는 네 소장님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고요 소요일은 빠짐없이 다음 주에도 왜냐하면 이번 주까지 왜 싸우는지를 겨우 배웠잖아요 아직 한참 모자라지만 그렇죠 네 다음 주부터 왜가 아닌 실전으로 들어가 주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스승님이 시프께서 네 너희에게는 아직 수련이 부족하니 그러니까요 아직은 싸움의 기술을 논할 때가 아니다 네 자꾸 다음 주에 무슨 얘기하나요 이래도 지금 전시회를 하시고 바쁘거든요 아 그래요? 따로 공부를 안 하세요 역시 영웅이에요 네 공부 다운 안 하고 바로 들어오시는 정은혜 무인을 다시 토요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방송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만나죠 윤세민과 유승균이었습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 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XSFM입니다 I D W K V